전쟁은 서로 싸우다가 벌어진 거다 이렇게 평가를 하니까 한 위원장은 어떻게 대한민국의 공당의 대표가 그런 수정주의 역사관으로 가질 수 있냐 이렇게 반박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전통적 시각에서 보는 6.25 발발 요인과는 상당히 다른 해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수정주의적이라면 당시에 우리나라 내부의 균열 또는 국정세 하에서 어떤 저항적인, 대립적인 것들이 쌓여서 누적이 되었다가 이것이 6.25 전쟁으로 발발했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당시를 보면 1949년에 중화인민공화국이 탄생을 하게 됩니다. 국제적 배경을 보자면 1950년에 미 국방장관이었던 에치스니 에치스 라인이라는 것을 소위 설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북동에서 한반도를 제외하는 거예요, 그 방위선에서. 우리나라가 제외를 하게 되니까 이 당시에 김일성이 뭔가 남침에 대한 어떤 고려를 하기 시작해서 1950년 4월에 소련의 스탈린을 방문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승인을 받게 되고 5월에 다시 마오쩌 등을 만나서 만약에 미군이 개입할 시에는 중국이 도와주겠다, 군사적 원조를 하겠다라는 약속을 받고 남침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전통주의에 입각한 6.25의 발발 배경이라고 할 수 있고요. 실제로 그 YS가 이제 노태우 정권 당시에 북방 외교로 중소와 이제 수교를 하게 되지 않습니까? 이후에 YS가 러시아를 방문했을 때 엘친으로부터 당시에 1급 기밀 문서들을 다 받게 됩니다. 그 문서상에 나와 있기를 이것은 김일성의 주도로 인해서 일어났다고 하는 것이 6.25의 발발 원인이라고 하는 것이 문서상 이미 다 밝혀져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갈등이 누적돼서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전쟁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은 책임 있는 공당의 대표가 가지고 있을 수 있는 역사관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것이죠. 김일성 의원님께서 전통주의로 인사하고 있습니다.